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셀트리온의 실적이 발표가 됐구요 작년 매출이 1조 8908억원 사상 최대 실적치가 나왔고 4분기에만 6,011억원 지속성장 예상 아주 이재승 의학전문기자가 지금 기사를 썼습니다 글로벌 경제신문의 경제신문 이구요 지금 경영실적 공시를 통해 2021년 연결기준 매출액 1조 8908억원 영업이익 7539억원 영업이익률이 무려 39.9% 40% 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4분기의 경우 매출액이 6,011억원으로 분주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구요 영업이익은 2,190억원 4분기에만 이런거죠 지금 미국시장 같은 경우에 지난 4분기에 램시마 22.6% 달성 트록시마는 25.4%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램시마는 트록시마는 10% 트록시마는 5.6% 가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것보다도 지금 우리가 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요 주력 바이오 의약품의 포트폴리오 확대죠 현재 셀트로는 현재 보유 중인 총 11개의 바이오 시뮬러 제품 중 상업화 완료가 5개 개발 중인게 6개 최소 5개 제품에 대해서 2023년까지 출시지역을 확대하거나 신기로 출시하며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랍니다 우리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셀트리온에 올해 투자하신 주주라면 다 알고 있죠 그죠 또한 셀트리온은 지난해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 시뮬러인 유플라이마의 유럽 판매 승인을 받았으며 12월에는 캐나다 보건부 판매가를 획득하고 북미시장 진출의 규두부를 확보했다 또한 결장 직장암 치료제 ctp16 아바스틴 바이오 시뮬러죠 지난해 10월과 한국과 미국에 이어 유럽의 허가 신청을 완료했고 허가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기 시장의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랍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해서 솔루션 치료제 및 진단 키트의 사업 강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올해 진단 키트가 일주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것 같고요 지금 ctp63 흡입형 칵테일 항체 치료제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 2월 3일 보스니아, 세리비아, 푹, 마켓 루니아 등 3개 국가의 흡입형 칵테일 항체 치료제 임상 3상 임상 시험 계획 IND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진단 키트 관련된 거 여기가 나오네요 셀트리온은 최근 총액 기준 약 4,600억 원에 달하는 디아트러스트 제품 구매 주문서를 수령하고 즉시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주문은 미국 국방부 조달청, 아마존 등 10여개 기업 및 정부 기관과 이달 초 체결한 공급 계약에 따른 것으로 미국 내 제품 공급은 미국 자유사 셀트리온 USA를 통해 진행된다 현재까지 미국 향 신속 진단 키트 공급 계약 체결 누적 금액은 약 6,600억 원이며 미국 진단 키트 시장은 약 10조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4월 20일까지가 4,600억 원짜리에 대한 납품 기일이잖아요 4월 30일까지죠 그래서 이재성 의학 전문기자가 아주 자세하게 잘 써준 것 같고요 MC 마이스시 자가 면역 진화 치료제 시장 재미를 확대 요거는 우리가 지금 유럽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지속 성장에 대한 의심을 하시는 분들은 셀트리온 주식을 파는 게 맞고 지속 성장에 대한 의심이 없으신 여러분들과 저는 지속적으로 셀트리온의 매출 증대되는 걸 보면서 그렇게 되면 주가가 안 오르는 게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 오늘 제가 장중 라방도 했는데 이렇게 좋은 실적 발표까지 나와서 이따 즐겁게 9시 정규 라이브 방송에서 뵙겠고요 현재 주가를 보면 6,500원 올랐네요 16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따 밤 9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